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 교내 생활관에 대해서 알아볼거에요. 함께 가볼까요? 상암실에서 기숙사의 모든 것을 담당해요. 생활관에도 편의점이 있어요. 무인 편의점이랍니다. 카드키를 찍고 들어가야 해요. 생활관에 사는 학생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 먹을 것과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어서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셀프로 계산을 합니다. 택배실에서 개인 택배를 받을 수 있어요. 세미나실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프린터기도 있어서 출력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세탁실에는 코인 세탁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요금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옷을 한 번에 모아서 빨아요. 세탁기 사용방법이 벽에 붙어있으니 모른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생활관 3층에는 체력단련실도 있어요. 가볍게 운동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딱이에요. 너무 무리하진 말아요. 휴게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냉장고도 있답니다. 필수템 전자레인지까지 있네요. 공용 냉장고 사용시에는 물건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시험기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독서실도 있어요. 독서실은 남자 여자 독서실로 나뉘어요. 공부하러 도서관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현관문을 열면 햇빛이 환하게 방 내부에 들어오면 양옆에 세면대가 있어요. 화장실이 분리 형태로 되어있어서 편해요. 바쁜 아침 화장실 사용이 겹치지 않아서 좋아요. 4개의 책상 2층 침대 2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책상에는 넓은 책꽂이가 있어요. 침대 옆에는 개인 옷장이 있어요. 옷들과 소지품 등을 보관해요. 더운 여름을 위해 에어컨도 뻥뻥하게 중간문을 닫아 소리를 차단할 수 있어요. 현재 기숙사에 살고 계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기숙사에 산 지 1학년 때부터 지금 3학년까지 3년째, 2년 반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숙사에 빠삭하게 되게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럼요. 기숙사 제가 제일 잘 알죠. 기숙사에 살고 계시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꼽으라면 어떤 점을 꼽으실 수 있을까요? 기숙사에 살면서 가장 좋은 점... 저는 지금 교내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가장 좋은 점은 5분 전에 일어나도 지약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밥이 맛있다는 거. 바로 기숙사식을 먹을 수 있다는 교내 기숙사의 장점입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4명이 살아요. 지금 여기 하나, 둘, 반대표도 하나, 둘 이렇게 있는데 총 4명이 살듯이 개인 공간이 적다는 점. 그래서 아무래도 사생활이 없다는 거? 모든 룸메들과 거의 다 공유하는 경우가 많고 대신에 그 룸메들과 친해지면 더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기숙사는 전교 학기뿐만 아니라 방학 동안에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룸메들 실천하면 그 자리 그대로 계속 1년 내내, 잘하면 4년 내내 쓸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점호가 있어요. 그래서 점호에 꼭 참여를 하는데 그 점호를 하기 전에 청소를 무조건 해야 돼요. 깨끗이. 청소하는 구역은 개인 자리랑 그리고 개인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정해진 자리대로 청소를 해야 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변기 쪽 화장실, 2번 같은 경우에는 변기 쪽에 있는 세면대, 3번은 반대쪽 세면대, 4번은 샤워실입니다. 입시를 하는 경우에는 생활관 종합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거기에 생활관란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입시 신청하면은 무슨 어디 기릉기숙사, 정릉기숙사, 정릉제일기숙사, 교내기숙사 이렇게 있는데 교내기숙사, 자기가 본인이 살고 싶은 기숙사를 누른 다음 신청을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돈 같은 경우에는 합격전환을 받아요. 또는 합격했다고 이렇게 떠요. 몇 동 몇 호인지. 그 다음에 돈 같은 경우는 거기에 고지서가 있는데 그 고지서 등록금 내듯이 내면 됩니다. 그리고 입실할 때는 들어와가지고 그 상암실에 가서 등록을 하면은 착착착착착 다 알려지니까 무리가 없죠. 퇴실은 먼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구역과 공동구역까지 청소를 깨끗이 해야 돼요. 이게 엄청 깨끗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가고 다른 학생들이 들어오잖아요. 내 자리에 다른 학생이 살게 되니까 내가 살 거라는 생각으로 똑같이 깨끗이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퇴실도 마찬가지로 기숙사 사감실 가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청소검사를 받고 키 반납하고 매트리스 키즈도 반납하고 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상 국민대학교 견해 생활과에 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숙사에서 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